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직접 소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라는 걸 소개를 했고, 또 이건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인터뷰 내용을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준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는 겁니다. 문자메시지로. 그래서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선 경선 일정을 8월 중순에는 시작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입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량신문과는 유진석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 대표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안철수의 설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대선언이 있지만 그의 공정의젠다가 끝까지 갈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비리, 정권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 이게 공정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 부각됐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면서 그 의젠다가 끝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끝까지 대선 후보 1위를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입당을 거부하면서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을 향해서 선소리를 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지난번에 안철수 대신에 오세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은근하게 윤석열의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본인의 정치적 거치는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윤석열을 향해서 먼저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주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김종인 태도와 관계 있는 것 같고 또 유승민과도 관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안 느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안 느끼면 좋겠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강박관념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치 효능감을 최초로 맛본 세대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이후에 정치 효능감을 최초로 맛본 세대다. 온갖 이야기를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가의 일문일답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윤 총장 영입에 관한 입장은 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거취에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구애하거나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서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모습은 많은 왜곡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에게 특별하게 구애하거나 또는 먼저 손 벌려가지고 들어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주자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나자 야구도 했는데 안철수는 본인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윤석열에게는 구애를 하거나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뭔가 유리하게 만들어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애들로 먼저 이렇게 윤석열을 보고 뭔가 유리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대응을 보면 지금 뭔가 상당히 윤석열과 그리고 이준석 또 그 뒤에 있는 김종인 등등 해서 이런 안력관계,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먼저 만남을 청할 계획은 없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다. 최소한 우리 대선 경선 안이 먼저 명확해져야 한다. 거기 없으면 외부 주자들에게 신뢰를 얻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외부 윤석열과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아니더라도 만나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는데 아직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는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윤 전 총장이 독자 출마를 생각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은 8월 말은 돼야 경선 참여가 가능하다. 그때까지 버스에 탑승하지 않겠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독자 출마를 생각한다면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배짱을 튕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열어들면서 재보선 때 입당 거부를 선택을 안철수가 했고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아서 오세훈에게 후보 자리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도 안 대표 사례가 타산지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잘 봤지. 안철수처럼 안 들어오고 있다가는 후보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식의 어법이면 제가 윤석열이라도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아니 가장 지금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고 정권교체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가. 안철수 하는 거 봤지. 안철수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서 오세훈이 당선됐잖아. 이렇게 지금 36살 먹은 당대표가 아주 거만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토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삼고초려를 해서도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대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말투, 어투를 쓴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게 언론과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해석의 폭이 다양합니다. 이 단어는, 이 어법은 굉장하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들어오지 마 하는 소리로도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논란이 될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아니더라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단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설론이 여론조사로는 나오지만 윤 전 총장의 공정 어젠다가 그때까지 갈지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가, 윤 총장이 아니라도 대선 승리가 가능한가? 알았는데 속단하기는 힘들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possibility. 뭔가 0에서부터 100까지 있으니까 속단은 안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선 윤석열의 대설론이 여론조사로는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선거 때까지 갈지는 확신이 없다. 윤석열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속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항상 누구나 소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늘도 이재명과의 여론조사 결차를 보면 아주 많은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갈 수 있겠나? 라고 하면서 아주 윤석열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터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윤 전 총장의 스타디 행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봤나 하니까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안 느끼면 좋겠다. 지지율 1이면 천하 인재들이 다 모여들 텐데 왜 본인이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강단 있는 모습이나 원칙주의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약점은 주위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도 된다. 지금 36살 먹은 이준석이가 60살 된 윤석열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훈계. 강박관념을 갖지 마라. 지금 이게 윤석열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아주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1이면 천하 인재들이 다 모였는데 옛날에 YS가 한 말고 비슷합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본인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얼개를 알아야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전체 조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이는 정치판에서 10년 정도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개념보다는 감각을 잃은 것이 아닌가. 정치에 대한 감각을 잃힌 것 아닌가. 이걸 보면 꼭 YS도 옛날에 최연소 야당의 원내 총무도 했고 나중에 40대 기술원을 세우고 나오는데 이준석도 그런 류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YS도 머리는 다른 사람을 빌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는 아주 다른 결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체 이 분위기를 보면 아주 부정적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철수 대표와 만났나 물으니까 12일 날 상계동 커피숍에서 만나서 1시간가량 대화했다. 내가 먼저 문자로 만남을 청했고 안 대표도 수락했다. 안 대표도 적극적인 통합 의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안철수를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왜 윤석열은 먼저 연락할 필요가 없다 하고 한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지금 김종인과 유성민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바로 꽃다발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완전히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있다. 윤석열은 내가 먼저 연락할 생각도 없고 윤석열에게 우리가 구애할 필요도 없고 또 윤석열에게 유리한 뭔가 만들어줄 필요도 없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다. 안철수를 보면 알지 않나. 이런 이야기는 바로 윤석열을 보고 가급적이면 오지마 하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린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언어인 겁니다. 굉장히 아와 어가 다른 게 정치입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라니까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달 내로 무조건 처리될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시너지를 위해서 당내 반발이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홍 의원에게도 전향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했고 본인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무조건 처리될 것으로 본다. 이건 홍준표를 환영한다. 빨리 들어오십시오라는 이야기고 이거 보면 윤석열과 너무나 다른 결이다. 이게 안철수의 자기 말의 앞뒤를 같이 재해보고 일관성이라는 무게를 재해봐야 되는데 일관성에서 상당히 윤석열에 대해서 차별적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이 놓쳤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놓쳤다면 아주 하수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기자가 묻자 그걸 설득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문재인 정부도 잘한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식 방역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 다만 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건 야당 입당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통제식 방역으로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식 방역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많은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딛고 또 국민들의 기본권 자유 관련돼서 억압을 받았다고 하는데 통제식 방역으로 성과를 냈다. 이 야당과 우파단체들은 문재인의 코로나 가지고 정치기로 이용해 먹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자영업자들의 희생한 분들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도리인데 그걸 하지 못한 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강성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랬더니 자기가 말했던 비빔밥론처럼 개성 강한 최고위원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도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일단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고 총선은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논리력이나 독해 능력이 미달인 사람이 선출직 후보가 되는 건 비극이라고 한다. 다만 배제가 아니라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선거 전까지 서너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본다.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선에 탈락하고 상당한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직시험을 후보자 자격시험 본다. 이러는데 공직 후보자는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가 시험인 셈이 됩니다. 시험. 그런데 다만 공천에서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시험을 본다는 게 나중에 국민의 참전권을 제약하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 후보자에게 시험을 본다는 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이야기인가. 공직 후보자는 여러 가지 자격이 요구되고 또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너 번 시험을 봐가지고 논리력, 독해 능력, 수등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등시험. 완전히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지방선거에 나갈 단체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학원 단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 컴퓨터 뭐 이런 걸 배우고 독해력. 이준석이가 자기가 말하는 지금 엘리트주의. 하버드 대학 나오고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래서 본인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리력, 독해 능력 이런 걸 요구하면 아주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다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장에 넣으려는 사람에게 또다시 시험을 본다는 것. 아주 이준석의 이준석다운 그런 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기자가 차차기 대선 출마 이야기가 나온다. 이준석 보고. 그러니까 글쎄다 당대표로 에너지를 쓰면서 그런 동력이 생길까. 다만 정치인은 항상 더 높은 목표를 꿈꾸어야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 덧붙여서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대통령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당대표로서 연마할 건 많이 할 생각이다. 자, 여기 보면 대통령 꿈이 아주 많아 갖고 있네요. 더 높은 목표를 꿈꿔야 된다.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통령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게 외교 통일 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맡고 그리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이원 집정부제의 개헌에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대통령이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더욱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치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 안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외교 통일 안보라는 것은 이렇게 개헌을 할 경우에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은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국내 문제는 바로 총리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언연중에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개헌 세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개헌 세력 자, 이게 이준석과의 인터뷰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도 많고 또 위험한 발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야권의 아주 대표적인 대선 후보, 유력한 후보를 이런 식으로 아주 홀대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머리를 숙여 들어오라 이겁니다. 옛날에 한신이 했던 과하지욕, 이 다리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인터뷰를 본 윤석열이 과연 흔쾌히 들어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서라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 안철수와 윤석열을 떼놓으려고 이렇게 안철수에는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고 만났고 윤석열은 먼저 내가 손 밀 생각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아주 노해한 이준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배웠고 정략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략적 사고, 정략적 판단, 정치 공학을 많이 배운 것 아닌가,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뭐 따릉이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일종의 쇼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또 자기 선거할 때도 돈을 아껴가지고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1억 2천만 원을 당에 넘기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고도로 지금은 사실상 돈 쓸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은 명암 나눠주거나 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준석이가 누구다, 누구다 다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툴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종이를 통해가지고 전화기 문자 보내서 이준석을 띄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준석이가 돈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이벤트 쇼적인 요소를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절치 부심하면서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걸 쫙 보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걸 보고 정치 공학을 많이 배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기술을 많이 배웠다.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방향과 대한민국에 살아갈 방향과 목표 이걸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잘 포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마음을 탁 잡을까.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그 기술, 테크닉을 많이 배운 사람 같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주 잘 관찰하고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오늘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당에서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핵. 저도 안 돌아가면 쇼하고 지금 그 위에 있는 뒤에 유성민이나 김종인이 있었어. 이렇게 저렇게 홍수 들면서 윤석열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국민의힘 농단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당대표 농단사건. 그래서 좀 더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쇼는 곤란하다. 어쨌든 이준석의 화법과 어법에 넘어갈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지 실제로 과실 열매가 열릴 것인지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